실사용 리뷰 기준으로 상품 구매에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을 제공드리고 있는 리정남입니다. 오늘 알아볼 상품은 바로 눈오리 집게입니다. 그럼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5위는 플래시큐 스노우볼 메이커입니다. 낱개로 구매하기 좋은 제품으로 19가지 중 선택해서 구매 가능합니다. 4위는 눈오리 스노우볼 메이커입니다. 세트로 구비하기 좋은 제품으로 만들기 쉽고 튼튼한 제품입니다. 3위는 리빙웜 오리모양 눈집게입니다. 가장 빨리 받을 수 있는 제품으로 눈오리 공장 가동할 때 좋은 제품입니다. 2위는 눈오리 스노우볼 메이커입니다. 가성비 좋은 오리눈집게로 새로운 디자인 있고 가격 대비 튼튼합니다. 1위는 원의별 대형 오리눈집게 세트로 가장 많이 팔렸으며 7가지 세트로 가성비 우수하고 가격 대비 튼튼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드리고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